3. 공연 왜 이렇게 반응이 좋아요? 호응 같은 거 배우셨어요? 사전에? 너무 잘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진짜 하트 하트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많이 와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? 예뻐요 더 예뻐요 조금 더 듣고 싶은데 뭐라고요? 예뻐요 댄스쟁이다 대박이다 최고다 저희가 또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힌트를 드릴텐데요 혹시 단 거 좋아하시나요? 저희가 단 거를 정말정말 좋아하는데 아주 힙한 힙합곡이니까 다같이 단거 단거 맺혀주시면서 즐겨주세요 단거 바로 가보자